한글자막 by 한효정 11년 만에 모교 강단에 서게 되니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심호하는 신촌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신촌교회와 함께하는 장신사랑기도회로 저희 교회는 장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신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귀한 자리가 참 복되고 복된 줄로 압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장신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는 책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개인이나 기관 교회 등에게 내리는 처벌이죠 헌법에 나온 책벌이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마 좀 신기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벌도 주냐 상만 줘야지 좋은 것만 줘야지 벌을 주냐 아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책벌 얘기하는 목사는 처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책벌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들으면 불편합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벌을 준다는 거냐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인데 왜 벌을 주냐 불편해하니까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벌은 꼭 필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치는 것처럼 교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고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죄과를 저지른 성도들을 처벌하는 것이죠 책벌합니다 그 책벌 중에 가장 약한 벌은 견책입니다 꾸짖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제일 큰 책벌은 면직 그 사람의 목사직이나 항존진 직분을 혹은 교회 직분을 박탈합니다 출교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쫓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책벌 중에 등장하는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정 기간 성찰을 받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죠 여러분 중에는 아기야 그게 무슨 벌이냐 성찬이 안 받으면 그만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이 수찬정지는 대단히 큰 벌이었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성만체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너무나 중요한 성내전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수찬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초창계도 보면 당회가 어떤 성도에게 수찬정지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뒤에 교회 예배 시간에 서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찬정지를 받은 성도는 예배 중에 예배당 뒤에 서서 성찬도 못 받고 부끄러워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성찬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저는 이 수찬정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늘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 고등부 때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장신 대입학에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이 마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내가 성찬식 안 받았다 저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왜 안 봐도 성찬을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오늘 성찬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죄를 지어서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소리를 다 한다 성찬 주면 받으면 되고 떡 주면 받고 잠 주면 받으면 되지 그거 왜 안 받아?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연서 11장을 보면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 친구가 성찬을 안 받았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유산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잡히셨던 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신앙의 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때로부터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소중한 예식인 성만찬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식의 전승과 더불어 애찬이라고 하는 공동식사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특이하게도 각자가 먹을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비교적 생활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싸 갖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습니다 조금 나중에 온 사람들 생활이 여유가 없거나 시간에 여유가 없는 성도들은 나중에 오니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왠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만찬과 이 사건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은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하고 존경한 주님의 피와 몸을 의미하기에 우리가 무조건 준다고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떡과 잔에 과연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일부러 그때 성찬식을 안 받았구나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찬을 짐내를 합니다만 저도 받지요 받을 때 준다고 무조건 넙죽 받아 먹지 않고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저의 모습을 살핍니다 나는 내 몸은 내 삶은 과연 이 떡과 잔에 합당한 모습인가 를 살피고 난 후에야 그 떡과 잔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셀프 수찬정지 스스로에게 수찬정지를 내리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책벌 받은 거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성찬 받지 말라고 벌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살펴서 스스로에게 수찬정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린 나이였지만 그 친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셀프 수찬정지를 본인에게 내릴 정도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삶과 언행과 태도를 돌아보는 진지한 신앙 자세 선교 초창기에 당회가 수찬정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찬정지 책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내 양심에 거리끼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교회 덕이 되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 때 스스로가 성찬을 중지하고 성찬 예식 참여를 자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로 안수입사와 같은 중직자가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라며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신앙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멀갈 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런 진지한 신앙 자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적도 안 합니다 누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는 이런 진지한 신앙 자세가 너무나 사라지고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무엇보다 책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벌이란 게 누군가의 죄를 들촌해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죄에서 구해내고 교회가 죄에 물드는 것을 막는 거룩한 목적인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책벌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수찬정지 같은 책벌을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책벌을 주려니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마음 상할까 봐 무서워서 못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 거룩성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책벌을 내려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찬정지 책벌을 내릴 때 그것을 달리게 받고 자숙하며 회개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누가 누구를 벌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면 되지 편안하게 교회로 옮깁니다 이렇게 책벌이 없어지니 교회 질서가 파괴되고 죄를 죄라고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책벌 많이 주자 교회에서 벌 많이 주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책벌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찬정지 같은 책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벌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벌 주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말 한마디인 행동 하나가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면서 혹 부끄러움이 있다며 셀프 수찬정지 스스로에게 성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받지 않는 자세 성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 고뇌하며 몸부림치는 신앙의 진지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노래합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진지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교월과 거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체크하고 엄중하게 책벌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주님이 주신 성찬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 자신이 철저해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길거리에 나갔다가 더러운 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오면 그날 집에 와서 물로 귀를 씻었다고도 하죠 혹이라도 내가 어디 나가서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왔다면 입을 씻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함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문제는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도자국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존재인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뻔뻔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너의 삶은 너의 몸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이니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거룩하게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거룩한 떡과 잔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며 혹이라도 부끄러움을 행한다면 그것을 진정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의 거룩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셀프 수찬정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누구를 감히 책망하며 지적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감히 책벌하고 벌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나에게 벌을 주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죄를 죄로 알며 주님의 피와 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네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과 내 모습이 되도록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사람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